어? 안 잡히는 거야. 어떡해. 나 너무 무서워. 올해 1월 경남 합천의 국도에서 차량 41대가 추돌한 사고 영상입니다. 사고 당시 차량들은 30km에서 40km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요. 사고를 목격하고 제동을 걸었지만 20m 또는 30m 거리를 그대로 미끄러졌다고 합니다. 이 사고로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 역시 원인은 블랙 아이스 때문이었습니다. 사고 발생 10분 전부터 0.1mm의 비가 내렸는데요. 이 비가 도로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얼어붙으면서 블랙 아이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. 좀 전에 어? 했잖아요.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절없이 미끄러지는 거죠. 다행히 큰 피해 없었던 거는 속도를 다들 줄였기 때문에. 가속내지 않았기 때문에. 그나마 다행인 거죠. 그렇죠. 인근에 과속 카메라 있잖아요. 그게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이걸 보고 감속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사고가 경미했다고 합니다. 아, 당연해요. 다음에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, 너무 안 들었다. 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비틀거립니다. 아이고,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서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치는데요. 갓길에는 이미 사고가 난 차량 17대가 비상등을 켠 채 늘어서 있었습니다. 이 사고는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다리 부관 블랙 아이스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데요. 첫 번째 사고 발생 시간이 오전 7시 40분, 이태부터 30분 동안 차량 20대가 미끄러져서 출구를 하는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. 블랙 아이스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.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저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방심하면 그게 그리고 아차 순간에 브레이크 밟으면 쫙 통제가 안 되니까. 블랙 아이스는 더 무서운 게 미끄러져서 사고 나잖아. 그러면 뒤에 이어오던 차들이 줄줄이 그냥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. 이게 무서운 거예요. 날 갈수록 추워질 거 아니에요, 이제. 블랙 아이스는 겨울철에 그늘진 곳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면서 거기가 미끄러지는 이렇게 블랙 아이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. 이 낮 동안에 내린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도로 틈 사이에 이렇게 스며드는 겁니다. 그러면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고 이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팽창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도로 위로 이 얼음이 올라오면서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거. 이거를 블랙 아이스라고 합니다. 안 보여요. 그러니까요. 지인도 원래 평상시 안전운전하신 분이거든요. 운전을 잘하고 있다가 약간 미끄러진 기운을 느껴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그때부터. 돌아 돌아. 그때부터 통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러면 블랙 아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가장 좋은 거는 스노우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게 좋죠. 그리고서는 앞차와의 간격을 더 버리는, 뛰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블랙 아이스 구간에 만약에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속도를 줄여서 서행운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급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안 되고 엑셀을 좀 띄시면서 좀 서서히 멈추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으셨다면요. 핸들을 직진으로 그대로 놔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게 일단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틀어진단 말이에요. 그리고 천천히 가도 제동 거리가 그만큼 커지는 건데 그래서 앞뒤하고 간격이 중요하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보면요. 시속 50km로 달리던 차가 제동을 할 때 제동 거리는 보통 도로에서 11m 정도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블랙 아이스 구간에서는 무려 48m로 4배 이상이나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속도를 20%나 30%로 낮추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